인천경실련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인천경실련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원 사무처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국민의힘 당론까지 옮겨간 상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실천시민연합은 성명 발표를 통해 김포시, 서울시 편입은 포화된 서울의 집중을 더욱 강화하여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할 수 있기에 정치권은 매표형 정책 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시대와 메가시티 서울정책이 상충한다면서 여당은 코앞의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거형 공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사회는 그동안 김포시, 인천시 편입을 주장해왔던 터라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제4매립지 사용 문제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중단을 원하고 있는 인천에서는 무척 예민한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당장 서구 검단 중인들이 반발했습니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 추진이 현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을 사용하려는 의도라면 인천서구 검단 주민들은 결사의 각오로 항전할 것이라며 편입으로 인한 이익은 서울과 김포가 가져가고 피해는 검단지역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경실년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김포시, 서울시 편입 밀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인천지역사회가 반발하는 것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김포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포시, 서울시 편입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하다가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겁니다. 결국 인천지역사회는 메가시티 서울로 포장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지의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 제4매립장의 공유수면 매립권안과 관할권은 인천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4매립장 사용 문제는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인천 중심의 광역생활권 구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는지요? 애초 경기도 김포시의 일부였던 검단지역이 지난 19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됐습니다. 이는 그 당시부터 김포시가 인천시의 편입 대상이었고 지금도 인천과 김포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장한 광역생활권 구축 정책 역시 그간의 역사성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에 인천의 광역생활권인 김포시와 부천시, 시흥시 등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인구 600만 명 규모로 글로벌 도시경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절실합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집중 문제보다는 서울 집중 문제가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서울 정책은 서울 일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도시규모 확대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